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전국 시도지사와 간담회를 갖는 가운데 윤 당선인의 지역균형발전 청사진 언급과 충청권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행될 간담회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 세종 제2진무실의 이행 방안과 함께 중앙행정기관과 위원회의 추가 이전과 지방법원과 제2행정법원 설치 등 지역 현안을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. 앞서 지난주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잇따라 만난 허태정 대전시장도 윤 당선인이 경남에 약속한 항공우주청에 대전 설치를 현안으로 재차 제안할 것으로 보여 윤 당선인의 입장과 발언이 주목됩니다.